안녕하세요. 나은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합상잘룡연수 이동훈 소장입니다. 오늘 2017년 2월 8일 날 구인광고 노래를 맞대결한다고 해서 이미 행사를 치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수와 동호인, 노래를 단지 얼마 불리지 않았던 동호인이고 특징이라면 저는 노래를 385곡을 불렀고 나은님은 또 수십 년간 가수 생활하신 훌륭한 가수님의 노래를 맞대결한다는 게 전 발상의 전환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즐겁습니다. 네. 노래라는 것은 잘하든 못하든 대중관리는 많은 사람이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움을 마신다 제가 이미 불러서 공개를 385번째 도전했는데 이번에는 나은님 예쁜 분 옆에서 한번 그리움을 마신다를 불러보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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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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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란 사람 술잔 속에 담긴 분다 그리움도 다소 하신다 두 눈이 터지도록 기다려 봐도 오지 않는 부정한 사람 오늘도 그리움을 술잔 속에 담긴 분다 믿으려 하신다 해탈은 늘 모르고 남의 속도 모르고 해가 굉장히 웃는 줄도 모르고 동작만으로 떠나가잖아 숫자 속에 담긴 분다 그리움도 다소 하신다 미웅도 노래웅도 소리하면 언젠가는 잊혀지겠지 오늘도 남은 사랑을 술잔 속에 담긴 분다 잊으려 하신다 두 눈이 터지도록 기다려 봐도 오지 않는 부정한 사람 Tighter 그리웅의한 cav1 그렇게 components 그리웅客 다소하사 Mcά closure 감사합니다.